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살려달라고 맘에 낑기시나요? 조금 더... 조금 더 참지 마지막으로 한도 남았죠?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곡이 많이 소리 질러주세요 여러분, 저기 뒤에 뒤에 뒤에! 안녕하세요 뒤에! 저기 계단에서도 저희 응원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네! 다행이에요.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1대도 건강, 2대도 건강, 그리고 안전이죠? 네!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험하셨나요?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 즐겁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심하세요! 저희 팬분들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신곡 또 큰 부분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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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 넉넉넉넉넉 Belgian 남겨둔 말해줘 저희 활동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셔서 응원해주세요 저희 DM분들에게도 인사드렸는데 양겨둔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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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환호성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좋아서 월음에 저희가 옷을 너무너무 못 입고 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말하면 좀 깜찍하게 보여요 아무튼 귀엽게 최초로 귀엽게 뭘 원하세요? 그러세요? 이 머리로 하고요? 섹시하게 하는걸로 후바머리하고 섹시하게 저희도 원래 오면이 봐봐야지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습니다 저희 IOI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주세요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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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제가